그래서 금요일 우리는 멕시코에서 돌아왔고 저는 라디오에서 설교한 메시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건 다 스페인어로 했고 여러분이 스페인어를 못한다면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영상 아래 자막을 띄워서 영어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서 연구를 제가 마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지금 정말 피곤합니다. 저는 엉터리로 하고 싶지는 않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피곤할 때는 종종 바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달리 뭘 할지 모르겠어서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 간증, 제 부르심, 최근에 제 멕시코 여행을 이야기해 볼까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떨리는데 사람들이 제게 제 사역과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했고 저는 저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고 저를 높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이들이 브레이크 형제 지금 당신은 정확히 뭘 하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가요? 당신의 모임은 어디에 있나요? 물론 인터넷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웃긴 건 그들이 여러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알았다면 그렇게 공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보니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게 틀림없어라 규정 짓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인식하고 사실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에 저는 이런 걸 선호하진 않지만 이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림으로써 이걸 본 이들이 저를 공격하는 영상에 대해서 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고 웃어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 않고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피곤하게 지금 다른 형제를 대신 세우고 저는 잠을 자러 갔어야 합니다만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격려가 되길 바라고 이제 뒤도서 2장으로 가겠는데 여기에 몇 구절을 제시했고 여러분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르다는 걸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항상 그랬었는데 저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일하고 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멈추고 그걸 기도해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에게 효과적인가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언제나 최선의 방법을 연구합니다. 저는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리드하는 입장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단지 따르기만 하고 질문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그들이 그런다고 너도 뛰어내릴 거냐? 부모님이 그런 말 하셨나요?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인데 저는 거기 끼지 않을 거고 아 다들 낭떠러지로 가는데 나는 반대로 가겠어 할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 기도해보고 그게 최선이면 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좀 사람이 다릅니다. 전 그런 사람인데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디도서 2장 7절로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 해 동안 제게 중요한 의미였는데 아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인어로 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 스페인어 대역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서 왼편이 아닌 오른편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오케이 7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에서 너 스스로 선한 행위들의 모범을 보이되 교리에 부패하지 않음을 보이고 진중함과 성실함과 정제받을 수 없는 건전한 언사로 모범을 보이라 이는 너희에 관해 악한 것을 말할 것이 전혀 없어서 반대편에 속한 자가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그들 자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들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답하지 말며 절도질하지 말며 오직 온전히 훌륭한 충성을 보이라고 강건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들에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지난주에 형제가 이거 살게 했었습니까? 제가 떠나 있었을 때 팝콘 프리칭 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스 형제는 대단했고 잘했습니다 랍 형제도 아주 쿨했습니다 거북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쿨했습니다 놀라웠죠? 그리고 리처드 이게 당신의 메시지와 통하는 구절입니까? 이거 인용했습니까? 제 말은 이걸 인용했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구절들 중 하나가 당신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레이를 빠뜨렸는데 레이도 잘했습니다 랍이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저 농담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 복된 소방과 위대하신 하나님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휴거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라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라 아무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대단한 본문인데 저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디모대 전서 4장 봅시다 디모대 전서 4장 디모대 전서 4장 9절로 16절 이것 또한 대단한 본문입니다 디모대 전서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라 이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치욕을 감내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시니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구원자시라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어떤 사람도 너의 젊음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18살이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리다고 봤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의 젊음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이 제게 의미가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점심이 안습니다만 또 보면 오직 너는 말과 생활 방식과 성도의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건면한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그것은 장로에가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것들을 묵상하라 너 자신을 그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너의 발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 자신에게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되 그것들을 지속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도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항상 이 구절들을 따르려고 해왔는데 제게 은혜가 되어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를 섬기고자 해왔고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1992년 7월 29일에 구원을 받았고 그때 믿었던 구절들 중에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이 피의 믿음을 통해 화해의 재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그 후에 저는 PBI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 들어갔고 98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주께서 저를 온두라스 선교의 사역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그곳을 담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근거로 당신들을 쓰실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걸 상기시켰는데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하셨다고 말했죠 당신이 과거에 뭘 했던 간에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도제도는 앞에서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뭘 원하시건 그걸 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제가 4년간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배운 게 떠올랐습니다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죠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러크만은 자원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기꺼이 주님 말씀을 따르려 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당신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걸 하는지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거기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에 남아서 후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되죠 전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그걸 원하시면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당신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죠 그 무렵에 저는 산토스 오르테스를 만났고 그는 제 부친의 친구분이었는데 그는 헤이 내가 온드라스로 선교 갈 건데 너 나 따라오겠니?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면서 글쎄요 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온드라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1년에 걸쳐서 온드라스 관련된 일들에 저는 엮였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고 고린도우서 2장 8절을 보겠는데요 저는 주님 이게 뭔가요? 계속 온드라스 관련된 일에 제가 엮이는데 제가 온드라스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맥락에서는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저는 기도했고 주께서는 이 구절들을 제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실천하여 완수하라 이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할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것 같이 너희가 가진 것에서도 그렇게 실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봅시다 제가 10절을 놓쳤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적 이 점에 있어 내가 나의 충고를 주노라 이는 너희가 1년 전부터 먼저 시작하여 행하였을 뿐 아니라 열성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기 때문이라 저도 1년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실천하여 완수하라고 하죠 12절 이는 먼저 어떤 자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저는 항복했고 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온드라스에 보내시길 원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죠 이제 14살 때 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클라우마로 가서 4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가 싫었습니다 저는 싫었죠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 장소는 싫었고 그건 거기 바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클라우마는 내륙이라서 저는 거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물밖에 있는 생선 같았습니다 오클라우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주 후에 저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거기서 제 부친이 저를 주님께 인도하셨고 또한 페사콜라 성경신학원을 졸업한 지 2주 후에 저는 온드라스로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 두 경우 모두 2주의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르테스 형제와 함께 가서 머물렀는데 오르테스 형제와 함께 온드라스에 있을 때 저는 그분이 제 아버지께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를 몰랐죠 그곳에 있을 때 제 부친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영어에서 최악의 단어가 뭔지를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어 하셨죠 제가 온드라스에 간 지 석 달 뒤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음의 길로 나서서 줄을 섬길 때 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아버지 형제 제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셨던 그는 총에 맞아서 살해되셨는데 제 부모님은 스페인어를 몰랐기에 누구도 자세한 사정을 듣지 못했습니다 후에 제가 그분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슬피긴 해도 그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오르테스가 말하기를 어? 네 삼촌 더글라스 말이냐? 했고 저는 네네 제 삼촌 아세요? 했죠 그는 오 여러 해 전에 내가 너희 집에 들렀고 그 무렵 네 아빠가 네 삼촌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의 아내는 내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했단다 했죠 저는 온드라스에 있었고 그렇다는 걸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상 참 좁다는 거죠 제 부친이 제게 전화해서 그의 죽음을 알리셨고 오르테스가 내가 그의 아내를 죽게 인도했어 라 했으니까요 세상 참 좁습니다 혹은 그걸 여러분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일까요? 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전화해서 삼촌 주변 분들과 통화했는데 제 돌아가신 삼촌 더그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삼촌 더그를 아빠보다 더 닮았다고 항상 얘기하셨었죠 저는 스스로 찾아내고 모험하기를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제가 자랄 때 이웃집 두 곳이 있었는데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멀리 숲길을 다녔죠 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기보다 혼자 있기를 더 좋아했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뚝뚝해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일 있으면 제 번호로 전화하셔도 되는데 오케이 제가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시간 뒤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할 겁니다 노노노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보지 않고 있다가 한 번씩 들어서 봅니다 그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숲속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제 말뜻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적막과 고요를 좋아했는데 많은 경우는 그럴 때 당신은 주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삼촌은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고 삼촌은 배를 빌려서 사실 그가 제 아빠에게 형님 배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제 부친은 16피트 길이 돗단배를 갖고 있었죠 아빠가 그래 하니까 더그는 배를 타고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지나서 그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어요 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나요? 했고 아빠는 아니야 그냥 잘 간수하고 있어 하셨죠 제 삼촌은 그런 식이셨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배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주 모험적이었는데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스위스 남자와 동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죠 그는 스페인어로 아틴카, 파인애플인데 그들은 파인애플 농장을 같이 해서 수백만 달러 수익을 냈죠 근데 그 남자가 제 삼촌을 죽이고 사업을 독차제하기로 생각했고 제 삼촌 더그나 흡사 예수님 같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머리털과 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블론드색이었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다들 그를 더글러스 해수스라고 불렀습니다 지저스, 더글러스 지저스요 에이 저기 예수님이 온다 그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는 제 외숙모인 라구엘과 친자식이 없어서 입양한 아들을 길렀는데 아닙니다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딸인지 아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낡은 픽업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고 딸인지 아들인지 수양딸인지 아닌지가 그들과 함께 있었죠 한데 길 앞에서 다섯 명의 남자가 총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삼촌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남자는 그 돈을 독차지했죠 스위스 남자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 삼촌이 돈을 다 가져가니까요 노노, 한데 암살까지 저지르기로 작정하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삼촌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의 시신을 찾았을 때 그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아내와 아이를 구한 듯 했다고 합니다 총알은 아이 대신에 삼촌에게 맞았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듯이 제 삼촌 더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니 대단하죠 더그 삼촌이 죽은 일로 저는 아주 슬펐고 저는 그의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제 아버지가 더그 삼촌을 주님께 인도했다고요 삼촌은 아빠보다 머리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더그 삼촌은 아이큐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럭크만의 책들을 읽었고 그가 말하기를 이거 내용이 너무 얕다 했죠 저는 아니 이 대단한 성경교사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럭크만이 주석서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인물들을 공격하는 데 할애해서 삼촌은 럭크만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내신에 주석을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어쨌든 제 삼촌 더그는 머리가 아주 좋았고 저는 살면서 단지 몇 번 그를 만났었습니다 그가 스페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저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삼촌 더그를 주님께 인도했기에 저는 그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삼촌 더그의 친구들 며칠 만났는데 더그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말하더군요 놀랍죠? 제가 하늘에 가서 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놀랍죠 이제 저는 주님께 복종해서 선교지로 갔는데 첫 3년간 저는 데피테이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독립 침례교회들은 데피테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남침례교회들은 큰 협의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후원금을 주지만 그것은 일종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고 킹제임스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 침례교회들은 선교사를 지원할 때 예비선교사들이 각 교회들을 설교하면서 매달 자신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전 3년간 그렇게 돌면서 했고 200곳 이상의 교회를 설교하고 다녔는데 제가 어떤 것을 보고 놀라게 됐죠 오늘날의 배교의 때이기에 오늘날의 이런 것은 놀라울 게 없지만 이제 우리는 휴가가 있기 전의 때에 와있고 여기 대활란, 여기 아마게돈 그리고 아마게돈과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가 어디쯤에 와있냐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배교의 때라고 하는데 아포스타스는 폴링 어웨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볼수록 저는 이게 뭐지? 하는데 말했듯이 저는 제 방식대로를 고수하고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데피테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그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때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네가 그 교회로 가면 그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말해주면 된다 그의 비비를 잘 맞춰주면 너는 그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지로 갈 수 있을 거야 했죠 저는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그런 돈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간다면 그들이 자신들과 제가 믿음이 다른 걸 알며 후원을 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외국에서 귀환할 돈도 없이 고립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남기로 했고 카멜레온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을 카멜레온 선교사로 부릅니다 전 무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 오늘날 교계에는 미션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 보드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그걸 반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미션 보드가 근데 나옵니까? 저는 그걸 찾고 찾아봤지만 제가 찾은 유일한 보드는 바울이 탄 배가 파산해서 그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붙잡은 보드뿐이었습니다 그 보드들은 그들을 해안가로 데려갔을 뿐 그들에게 뭔가 지시하지는 않았죠 현대 선교사들의 아버지 격인 윌리엄 캐리의 경우에 그는 사업가들 무리에게 가서 자 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가들인 당신들이 선교사인 제게 후원금 보내주십시오 했죠 그리고 그는 선교지로 나갔고 그 미션 보드는 사업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훌륭합니다 한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교회들입니다 사업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제가 방문한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당신은 어떤 보드에 의해서 파송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션 보드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대 대답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형제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보드를 통해서 제가 파송되었냐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어떤 보드가 누구를 파송하는 거 찾아주시겠습니까? 했죠 당신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파송되었냐고 물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왜 당신은 성경적 용어를 쓰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했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걸 이렇게 본 거죠 대다수의 미션 보드들은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대다수의 미션 보드들은 선교사들에게 뭘 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위원회들은 선교사에게 교회들을 돌면서 월간 총 6천 달러 이상의 후원 약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90년대 기준이었고요 그중에 천 달러는 미션 보드로 가게 되죠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어쩌면 나는 미션 보드를 해야겠군 30명의 선교사를 확보하면 매달 3만 달러씩 벌 수 있겠네? 했죠 전 그걸 보면서 대단한 장사 속이다라고 생각했죠 제가 선택한 미션 보드 같은 경우에 그곳은 제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돕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제게 말했죠 저는 월간 2천 달러의 후원을 받고 온드라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전 그렇게 했죠 그거는 큰 돈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고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마트에서 일해서 월 800불 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웃으시는데 지금 아이들도 그보다 많이 받죠 주급으로 말이죠 인플레가 심하게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주 약소한 후원금을 받고 나간 겁니다 또 부부 동반이 아니라 처음에는 독신으로 나갔죠 제가 교회들을 순회할 때 그들은 우리는 독신 선교사를 후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 동반일 때 후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선교회에 그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마을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당신은 우리는 독신인 사도마을 당신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목사들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죠 저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길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근데 그들은 제가 독신인 관계로 제게 무슨 짐승의 표가 있는 듯 안 좋게 봤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은 게 잘못되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3년을 모금했지만 온드라스 선교사로서 월간 2천 달러밖에 약정받지 못했습니다 독신 남자로서 저는 결혼한 선교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전통들이 선경을 거스릅니다 독신 선교사는 결혼한 경우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그런 일을 겪었고 또 그들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선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경에 어떤 사람이 단 한 나라에만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라고 했죠 선교사는 어떤 장소에 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사도마을이 당신들의 교회에 나타난다면 헤이 마을 당신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까? 그는 가만 내가 간 곳들이 어디지? 마케도니아, 대살로니가, 빌리포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는 한 나라에만 간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 갔죠 제가 보니 한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단연간 가 있으면서 거기에 그가 교회들을 개척한 다음에 이제 주님 주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보츠하나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면 대다수 목사들은 펄쩍 뛰면서 당신 거짓말한다 당신의 선교지는 그곳인데 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당신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 하죠 저는 단지 이 지역에 대해서만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님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오직 한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요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드라스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했죠 저는 단지 온드라스라는 장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자신을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다라 생각했죠 그들은 온 사방에 있으니까요 제가 온드라스에 있을 때만 선교사인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여행 다닐 때에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많은 여행을 해야 했죠 제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어휘집과 그들의 언어구사법 그들만의 행동 방식을 가지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작은 상자 안에 넣죠 그들은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많은 걸 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그 상자 바깥에 나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월 2천 달러라는 적은 후원을 받으면서 온드라스에서 일했고 충분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주님을 즐겁게 섬겼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어떤 남자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는 제 사역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는 제가 살던 데서 몇 가구 위에 있었습니다 펄로우 등가 그런 이름이었죠 펄로우가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선교사인 당신이 얼마나 머물 수 있고 언제 돌아와야 되고 그런 걸 정해줬습니다 왜 머물고 싶은 만큼 더 잊지 못합니까 저는 그들의 자질구레한 규정들을 이해 못하는데 선교의 근거가 없고요 제 말뜻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들을 비난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그들이 가진 잠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제 당신이 소속된 데가 없이 나와 있으면 잠재성만큼 쓰일 수도 있고요 제 말뜻 이해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온통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었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이크 레인이라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독립 침례교의 선교사인데 우리는 친해졌고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에서는 두 명씩 짝지어서 사역을 보낸다는데 저는 혼자 나갔었고 주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하신 것 같죠 우리는 동역을 했고 바른 성경으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는 여행을 하고 연구했습니다 저는 바른 스페인어 성경을 찾고자 했죠 그런데 어떠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RSV의 스페인어 버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1960년 스페인어 성경이라 부르죠 그 성경은 성서공예와 바티칸의 합작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따라서 1960년 스페인어 성경이 팔릴 때마다 그 수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교황청으로 갑니다 우리가 교황한테 성금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1960년 성경을 구입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저는 1960년 스페인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오사케 했는데 스페인어 성서공예가 있는 멕시코에 가서 저는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됐죠 거기서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는 많은 근거를 발견했고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스페인어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책도 썼는데 간략히 적은 스페인어 성경의 역사라고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으로 내놨죠 저는 이걸 주변 선교사들에게 줬고 그들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960년 성경을 쓰는 게 하나의 전통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선교사들을 보니까 그들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저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그들은 네 60년 성경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거기서 말했는데 그들이 스페인어권 선교지로 가서는 저는 1960년 성경 유일입니다 킹 제임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그게 위선이었죠 영어권에 가서는 킹 제임스 유일을 지지하다가 스페인어로는 RSV를 지지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서로 다른 성경이죠 1960년 성경은 잘못된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스페인어 성경에 대해 다른 몇 권의 책도 썼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다음에 쓴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저를 스페인어 성경 학자로 볼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제가 네 권의 이런 책을 쓴 이유를 몰라서 의아해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외에 달리 어떻게 할지 몰랐기에 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제 이건 논란이 되는 스페인어 성경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책이고 이건 레이나 발레라 고메즈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고메스라 불러야겠는데 그는 성경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건 스페인어 성경, 그 기원과 번역의 배후에 있던 용감한 이들이라는 책인데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1500년대에 쓰여진 옛날 스페인어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그걸 좋아한다면 저와 함께 1500년대의 스페인어 서적들을 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저만 그렇지 싶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건 흥미로운데 옛날 스페인 사람들, 주님을 위해 일한 그들은 제게 영웅들입니다 저는 다른 책들도 썼는데 제 책 홍보를 좋아하진 않지만 조셉이 제가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람들에게 그 셔츠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셔츠 보여주세요 사람들한테 당신의 상품을 소개하라는데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한데 한번 보세요 로라, 이거 볼 수 있습니까? The Cloud Church 이렇게 써있고 이걸 보고 우리의 thecloudchurch.org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서 주십시오 캔,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그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그 피를 믿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아메,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걸 기획하는 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이들을 붙여주셔서 이런 걸 하게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한데 저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고 후우, 브레이커 대단해 그의 상품을 홍보하자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설교 다시 안 할 겁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여기 제 책들이 더 있는데 성경은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라는 책이 있고 제가 이걸 왜 썼냐 하면 아십니까? 그걸 다 다룰 시간 없습니다만 저는 약혼을 4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희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함과 신실함이다 너에게서도 내가 그걸 요구한다 하셨죠 저는 버림받거나 차이거나 몇 번은 반지를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그 목걸이도 못 돌려받았죠? 어쨌든 당신이 보고 있다면 돌려주세요 그거 아름다웠고 그걸 로라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노노 어쨌든 제가 넌더리가 날 때쯤 다섯 번째로 로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숫자 5는 죽음의 수인데 죄송 은혜, 은혜의 수입니다 아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제게 로라를 보내주셨죠 어쨌든 어쨌든 저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 이 문제를 알기를 원했고 당신이 이 부분들에 동의한다면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저 자신은 결혼하기 전에 결국 완전히 지쳐서 포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요즘 좋은 여성을 만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로라는 이걸 읽고서 네, 저는 100% 동의해요 했고 저는 주님을 찬양하라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책은 영접기도에 관한 이단이란 책인데 이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 자체가 그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보혈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 자체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건 아니건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이런 책이 있고 왜 나는 단지 근본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침내교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책인데 전 미술을 잘 못하지만 여기 묘사된 것은 저의 손입니다 이건 저의 손입니다 헤이 피가 어디 있는가 이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왜 그가 오늘 여기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텐시오 형제가 자원해서 이 모든 걸 스페인어로 번역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 형제가 할 일은 그거야 했고 또 이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책입니다 콜에는 여덟 혹은 열 가지 서로 다른 의미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call upon the road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다른 걸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야고보서 주석서입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이고 베드로 전우서 주석서도 있습니다 전 주석서를 더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걸 하기 너무 힘들어서 시간적으로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저는 분주했고 아멘 그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들을 원한다면 여기가 제 예전의 웹사이트입니다 rlb3.com입니다 제 예전 웹사이트죠 rrb3.com 거기로 가시면 이 책들을 무료로 얻으실 수 있는데 무료로 다운받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시더라도 그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로버트 브레이크 크리에이터 스프링.com 여러분이 티셔츠 같은 걸 원하면 거기로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무료 책을 읽으실 수 있고 여기 북스토어에서는 유료 책들을 사람들한테 사서 나눠주거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제 웹사이트들이고 그런데 온드라스에서 저는 어렵게 힘들게 일했습니다 저는 교회 두 곳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전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다녔던 성경학교에서 말하기를 게으르기보다 주님을 섬기다가 지쳐버리는 게 낫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저는 난 태만하지 않겠어 난 빠르게 해나가겠어 했는데 학교에서 제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들은 사역자가 안 지칠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만 전 너무 피곤했고 한데 전 좋은 선교사들과 나쁜 선교사들을 봤습니다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처럼요 어떤 목사들은 회중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동하는데 어떤 목사들은 침례교 독재자가 됩니다 전 그들을 침례교 교황들이라 부르는데 저는 독립 침례교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죠 전 독립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그들 중에 일부는 좋은 사람들이고 일부는 육화된 마귀 같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사역자 미니스터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미니스터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또 세워주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이 단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 일부가 독립 침례교도들에 대해서 들으면 먼저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 그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만 지르러 하죠 제게는 유럽에 간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유럽에서는 그들을 인디벡스라 부르죠 인디벡스 그들이 하는 것은 항상 남을 까내리는 것밖에 없어라 하죠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 은혜, 사랑, 온유함과 친절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독립 침례교도입니다 그런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5년간의 온드라스 선교 후에 돌아왔을 때 저는 결혼했고 로라와 같이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약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한밤중에 로라가 저를 깨우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걸 결국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어릴 때 영접기도 했던 것을 말했고 제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주님 만일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녀도 그런 식으로 반복했고 결국에 깨달았는데 만일이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만일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겠죠 그녀는 몇몇 소책자들과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보혈만이 자신을 하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보혈 둘 다가 아니라 제가 맞게 말한 거죠 로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보다 자신들이 한 기도를 신뢰합니다 많은 독립 침례교도들이 하나 둘 셋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이걸 따릅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전 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 표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이고 주님을 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피를 믿습니다 아시지만 많은 피상적인 구령활동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어떤 독립 침례교도들이 원투쓰리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로라가 그때 구원을 받았고 저는 그녀에게 와우 대단한 게 있는데 뭔지 알아? 우리는 당신의 간증을 기록해 둘 거고 우리를 후원하는 모든 교회에 그거 보낼 거야 그들 아주 기뻐하겠지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너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목사들 중 상당수가 구원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원투쓰리 절 따라 기도하세요 이걸로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제사역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원금의 절반을 잃었고 한 달에 천 달러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3세기에서 그렇게 하는 건 비교적 쉽지만 우리에겐 악의적인 편지들도 왔고 그들은 당신은 우리와 다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미안한데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따라 설교했고 그건 복음인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편지하기를 그건 당신이 만든 새로 유행하는 복음이다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했던 말인데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그들이 말했죠 현대의 배교한 기독교가 하늘에 가려면 이걸 행하라는 식으로 하시는 걸 아겠나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늘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당신이 뭔가 해야 된다라 하는데 그들이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단사상입니다 구원은 당신이 뭔가 하는 일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라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행위가 아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라는 자신이 한 일을 믿고 있었고 자신이 영접기도 한 것을 믿고 있었고 그러나 나중에 정확히 알고 그녀가 구원받았죠 그들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를 했고 그들은 양심에 찔렸던 거겠죠 이로써 우리는 벌레들이 든 깡통을 연 것이고 그들은 많은 소위 크리찬들이 성도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그들은 숫자만 신경 쓰고 있었죠 가시적인 성과들 말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 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서글픈 것을 받고 우리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속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건 우리가 속했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해서였죠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고백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 기도하거나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노! 우리는 고백하거나 뭔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고백과 기도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노! 당신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 했죠 미안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입술로 하는 고백이라면 그건 헛된 반복이고요 헛된 기도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문맥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맥은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르는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컬링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 정의되고 단지 입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 주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 이들 소위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따라서 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저 저를 따라서 말하십시오 따라서 말하는데 이것 즉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자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는데 그들은 매일 밤 영접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영접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마음의 변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 내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겠구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지 않았고 복음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한 걸 알면서 저는 서글펐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전에 그들이 가르쳤던 데서 떨어져 나간 걸 보면서 또 저는 슬펐습니다 그들이 제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7년 전에 그 사람과 얘기했을 때는 입술로 고백하는가 믿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7년이 지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 당신이 입술로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누군가가 그들이 교리를 바꾼 겁니다 제가 바꾼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걸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바르게 가르칠 텐데 예수님이 피의 대속을 믿으라고 계속 가르칠 겁니다 당신이 뭘 고백하거나 기도하거나와 상관없이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 에베소서 1장 13절 맞죠? 랍? 거기 뭐라고 하나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게 구원인데 제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걸 자랑삼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속한 사람들 중 다수가 그저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만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 일부가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만 하라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말이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요청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죠 독립 침례교도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면 저는 답답해집니다 스페인어 성교인 경우에 그들의 성교 문제가 있고요 저는 답답했는데 많은 독립 침례교도들이 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있지는 않지만 그들 중 다수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나 기도를 따라하라는 구원을 전합니다 그들은 보혈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으니 그들이 화났겠군요 그들의 교회들에서 더 이상 초청이 오지 않을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많이 사용하셨으니까요 이는 제가 그 교회들로 가서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브레이크 형제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했나요 당신은 어떤 신학교 나왔나요 했고 그들은 어떤 신학교 졸업생이냐에 따라서 교제권을 나눕니다 그들은 제게 이런 표현으로 말했는데 브레이크 형제 당신은 어떤 캠프 어떤 진영에 속했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따르나요 저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외에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교제를 하고자 하시면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는데 그건 제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식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요즘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당신이 어떤 그룹에 들어간다면 때로 그건 이단인데 그런 여러분은 이단의 사후 방식을 갖게 되고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한데 당신이 거기서 나와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갖게 되고 저게 뭘까 하게 되는데 제 말 아시죠 저는 독립 침례 교도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한데 나쁜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저는 자신을 다른 무엇보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저는 성교관께서 그렇게 배우는데 닥터 러크만이 말씀하기를 침례 교도가 이렇게 말하고 성교의 다르게 말씀하면 침례 교도는 치워버리고 성경을 따라가라고 했죠 아멘 이제 저는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전 그런 사람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죠 자 이제 저는 제 콜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으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사역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업이 아닙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만일 어떤 남자가 감독직을 사모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했죠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대단합니다 전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는 걸 희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재 중일 때 여기 와서 오! 그런데 이 타이는 멕시코의 한 형제가 선물한 겁니다 우리는 타이를 서로 교환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교환한 상대방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고 우린 그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26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개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를 보시면 그렇죠 제 말은 하나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쓰실 수 있다면 저도 쓰신다는 겁니다 나귀가 성교에 보면 말을 했죠 와우! 본문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제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명세를 쓰시지 않으시고 외모가 잘난 것이나 언별이 뛰어나거나 키가 크거나가 아니라 저같은 사람 쓰십니다 저같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짤이 몽땅한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흉내 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벤치마킹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흉내 내려고 하는데 그 마치 틀에다가 쿠키를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 비슷해졌는데 왜 당신은 자신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남을 흉내 내는 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필요합니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섬기라면 저 설교자들처럼 행세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후원을 받아 합니다 전 제 후원을 잃어버렸지만 주님 당신께서 당신이 부여하심에 따라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전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만 있다면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우린 이전에 다니던 모 교회를 떠내야 했습니다 우린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로 갔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찾았죠 제가 이 성교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할 때 저는 온드라스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했고 거기에 7년이 있었죠 그 전에 저는 제가 안수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고 한데 그곳 책임자가 말하기를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와 사육이 충분히 커지면 그 후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당신에게 안수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전 사도행전 13장을 펴서 그들이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했던 걸 보여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과 매우 달랐죠 그건 언제나 저를 신경 쓰이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가서 주님을 섬겼고 그걸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났고 저는 이쪽 편 교회에 더 이상 속하기를 원치 않는데 저는 예수님만 강조하고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 영광받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로라와 저는 기도했고 멕시코 몬터레이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을 가졌는데 발레라 1602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대역을 찾아서 살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영킥 한쪽에는 스페인어인데 우린 그 교회에 갔습니다 전 자신을 보금전도자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자신을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셔너리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자처하는데 제가 만난 선교사 중에 구원을 받지 않은 걸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보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라는 단어는 선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성경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에반젤레스트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래서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라고 부르게 됐죠 전 자신을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라고 부릅니다 에반젤레스트가 어디서 왔냐면 에반젤라이즈에서 왔는데 그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보내줬다는 뜻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바른 보금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 받게 하도록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아주 소수가 바른 보금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신을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도 저는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걸 못 들었는데 저도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입니다 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죠 어떻게 그동안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니 참 웃깁니다 어쨌든 미셔너리 에반젤레스트는 제가 자신을 부르는 말이고 우리는 제게 안수를 줄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른 보금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려고 그걸 찾았는데 결국 하나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로드십 셀베이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멕시코에서 이건 멕시코에 있는 우리의 모교회인데 그런 바른 성경을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말하기를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당신한테 안수해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시면 우리가 당신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했죠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사역에 합당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멕시코로 가야 했던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 교회가 아주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그들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미국은 지금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는 라울 레이즈인데 제가 만난 목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거기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서 그 교회 회원이 되고 거기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파송받았습니다 제가 스페인어 사용자들에게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스페인어 교회에서 파송받게 됐습니다 독립 침례 교회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 그거 끔찍해 당신은 미국 교회에서 파송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선교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갔습니다 어떤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게 안수 줬는데 전 스페인어로 안수식 하던 거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기절할 지경이었는데 전 무릎을 꿇은 채로 35분을 기다렸습니다 몸을 온통 꼼지락대면서 이거 언제 시작하지? 했죠 하지만 놀라웠고 그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저는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그들의 기존 웹사이트가 이거고 이게 새로 만든 건데 전 그들에게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구령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라디오 설교를 내보내는 사역도 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거기에 있었는지 이 나라에는 왜 없는지 이제는 왜 잘 그런 교회가 안 보이는지 어쩌면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심례교회들 경우에 말인데 제 말 뜻 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자 하시는데 당신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지만 전임사역이라는 게 있고 파트타임 사역이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역에 넣어주실 텐데 디모드의 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제가 언제나 하고자 했던 것은 전 제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전 어떤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설교자들을 세워놓고 싶었고 그들이 배교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랬죠 제 말 뜻 아시죠? 그래서 온두라스의 성경학교에서 7,8명의 젊은이들이 공부해서 졸업했고 그들 중 2,3명이 지금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건 축복인데 당신들이 설교하는 건 놀랍습니다 그런데 디모드의 전서 1장 12절이 말씀하기를 그런즉 나를 능력있게 하신 그리스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리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사역에 넣어진 당신은 부른받고 능력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딘가에 당신을 보내실 겁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제 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최근 멕시코를 다녀왔지만 그건 정말이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다음에 뭐가 올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지 알기 어렵죠 그런데 당신이 50살쯤 되어있다면 저는 올해 50살이 됐습니다 당신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보이고 많은 경우에 마쿠에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당신은 와우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구나 하게 되죠 저는 제가 이 모든 걸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구절에서 모든 조건이 어디에 달렸다고 하죠? F로 시작되는 한 단어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그게 뭡니까? Faithful입니다 저는 신실했고 제 과업에 신실했습니다 저는 몇 번 정도 중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제게 상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저는 바르게 행하길 원하니까요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가르치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제 은사는 설교자보다는 교사 쪽에 있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15장 35절 거기서 가르침과 설교를 말합니다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설교하라고 하니까 흥미롭죠 왜 티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프리치죠 그 순서가 반대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많은 독립 침례교회들이 나가서 구령하세요 그들에게 가서 구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양육하세요 하죠 제자도와 가르침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데 성교에서는 티치가 먼저 그 다음에 프리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순서를 바꾸셨는지 전 늘 의아했습니다 안 이상합니까? 그 구절들 잠시 보겠는데 디모데우서 4장 25절 전 성경적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저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타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자 하고 많은 일들이 타협합니다 주를 섬기는 데서 그들은 이탈합니다 전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기가 힘들 정도인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로 5절 디모데우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교리가 중요합니다 한데 거기에는 오래 참음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외치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은 고함치는데 욕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오래 참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말이죠 자매님 제가 오래 참음이 중요하다고 쓴 티셔츠 있었는데요 교리만큼이나 오래 참음도 강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른 교리가 있지만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지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자 지금 우리가 그걸 봅니까? 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이 거짓입니다 해리스라는 여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녀가 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 보면 다 거짓입니다 아십니까? 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것들에 깨어있고 고난들을 견디며 보금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사역을 충분히 입증하라 이제 디모데우서 2장으로 가겠는데 디모데우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언제나 신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유부단합니다 업앤다운이 심해서 이번 주는 활기차게 활동하다가 다음 주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들은 기복이 심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성교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은 수가 적어서 16에서 18명 정도 됐습니다 그들 중 대여섯 명이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었죠 한 명은 아프리카로 가고 한 명은 스페인 또 다른 한 명은 뉴욕시티로 갔는데 믿거나 말거나 뉴욕시티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저는 온드라스로 갔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2주 후에 저는 붐 하고 온드라스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제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제 동료들은 한동안 저처럼 데피테이션 하면서 돌아다녔고 설교도 했었는데 제 반의 인원 중에서 온드라스로 제가 선교를 갔고 거기서 실제 사역을 하고 설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속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더 이상 설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에게 뭔가 일어났는데 또 말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지키십시오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24절로 26절 보세요 디모데우서 2장 24절 그런 즉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 여기서 스트라이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프이 뭐냐 하면 분리입니다 식이 모두와 싸우려 드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독립 침례교에서 분리됐는데 그들이 어땠냐면 모두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비난하고요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누군가 당신이 성경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쟁하고 싶지 않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사역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도록 두십시오 이거는 제 사역이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텐데 저는 성경을 따를 겁니다 그런 즉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그러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다투지 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투지 말랍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고 인내하고 제가 인정하지만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너 온화해야 된다 온화해라 하셨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죠 이걸 보고서 아 온화해야 되는 거구나 했죠 성경에 따르면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저는 젠틀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과는 거의 어긋나는데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인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이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인정하며 이르는 회계를 주실까 하미요 마귀에 의하여 마귀의 뜻대로 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리하미라 이쪽에 있는 많은 배교한 설교자들이 처음에는 올바르게 가르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떨어져 나갔죠 이전에 그들은 7년 대환란을 가르쳤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3년 반짜리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왜 그들이 이전에 믿던 것을 바꿨나요?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했다가 노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죠 왜 이전에 설교한 걸 바꾼가요? 그들은 온유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당신들과 논쟁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심판석에서 보겠습니다 전 제 사역을 하면서 방향을 지킬 거고 그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걸 말할까요? 한 번은 제 사역 중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말하고 싶었습니다 닥터 럭크만은 우리에게 그가 숟가락 얹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피기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기백 뭔지 아십니까? 닥터 럭크만은 나의 사역에 숟가락 얹으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도 말했고요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학교에 와서 배우고 나가면 어 나는 럭크만 주의자입니다 나는 럭크만한테 배웠습니다 하고 콧대를 높이고 그들의 전체 사역이 그러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전생에 동안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지만 저는 한동안 럭크만 나이트라고 자처했었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십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럭크만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들은 그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돈이 떨어지거나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나 온드라스를 떠나야 했을 때마다 혹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들 거기로 가는데 왜 유튜브에서 설교하지 않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독립 침내 교도가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인터넷 들어가지도 마세요 그건 죄악입니다 유튜브를 멀리하십시오 그거 죄입니다 전 여러 해 동안 그런 말을 들어왔었죠 TV 보지 마세요 그건 악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들은 TV 사역을 시작했죠 유튜브를 멀리하십시오 그거는 악합니다 하다가 그들은 갑자기 유튜브 사역을 하고요 1890년대인지 마르코니가 라디오를 처음 발명했을 때 라디오를 멀리하세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고 독립 침내 교도들이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라디오 사역을 한 이가 제이 버논 맥키였고 그의 사후에도 지속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용하되 남용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 안에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선하게 쓸 수도 있습니까? 네 해서 옥자가 제게 브레이크 형제 당신 온라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세계로 그게 퍼져나가서 사람들한테 도달했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제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송출됐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쓰고 계십니다 그건 성경에서 너희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는 내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작은 박스 안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들처럼 그들의 말을 따랐다면 전 그런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아주 적은 영향만 줬겠죠 우리가 왜 때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때로 올바른 것을 그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부친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 그런 말을 정말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잘못된 일일지라도 뭔가를 하도록 해라 하셨죠 저는 무슨 말이세요? 했는데 그는 게으름을 싫어했습니다 잘못된 일일지라도 일단 시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가 진짜 잘못을 저지르라고 한 건 아닐 겁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단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가게 될 건데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면 당신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 주행기어를 넣지 않으면 핸들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한데 주행을 시작하면 방향전환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즉 당신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너 이리로 오라 하실 때 당신은 방향전환이 너무 어려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쉽게 돌리실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움직이는 차는 주차된 차보다 방향전환이 쉽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디모델 전서 3장 1절로 7절 만일 어떤 남자가 감독직을 사모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한 이 말은 참되니라 그런 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하나는 남편이 하며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며 가르치는데 능하고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으며 구타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인내하고 언제 가는 자가 아니며 탐욕스럽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하게 하여 자기 자신이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남자가 자기 자신이 집을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겠느냐 초신자도 아니 되느니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는 외부인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선한 간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크만의 사역을 흉내 내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는 러크만을 잘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저는 보혈을 설교하고 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알려졌죠 1년, 2년 뒤에 사람들은 당신 러크만한테서 배운 사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았고 그건 제가 가르치는 게 그분과 유사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 저는 거기 졸업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의 사역에 숟가락 얹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러크만한테서 배웠다 날 보십시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한 거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하지만 저는 제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저를 흉내 내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이 모방합니다 랩쳐 리빌드나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던데 그들은 제 영상을 가져다가 거기에 올리고는 그 전체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안내도 안 합니다 저를 흉내 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영상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리거나 원래의 영상 링크를 설명란에 넣고 사람들이 원래의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전 사람들이 제 영상을 공유하길 바랍니다만 그걸 바꾸고 편집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디모대 전서 6장 3절로 10절을 빨리 보겠는데 잠시 뒤에 끝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6장 3절로 10절 많은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절한 말씀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했다는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니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추측들이 나오느니라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런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여러분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그건 즐겁지 않은데 다른 크리스찬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저는 멕시코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과 대단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참 축복이었고 저는 그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 친구인 헷쌤이 거기에 있는데 저는 헷쌤을 사랑합니다 헷쌤은 대단하고 우리는 그저 웃었는데 저는 스페인어 농담을 할 줄 몰랐지만 웃기려고 했고 한데 제가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도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입니다 아 그건 이것들 때문이죠 보면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저는 경건하고자 하고 이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게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는이라 이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최근 우리에게 큰 헌금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겁이 덜컥 나는데 그들이 다니면서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줬어 하고 말할지도 모르니 저는 돈에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이게 나를 길에서 이탈하게 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전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노스캐럴라이나와 사우스캐럴라인에서 설교하던 때 그때 우리는 거리설교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였고 어떤 분이 그 돈을 캠프 미팅을 위해서 쓰려고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맡은 분과 연락이 끊겼고 그는 그 돈을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거는 괜찮고 오히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돈을 혹시 잘못 사용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제게는 주님과 함께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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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죠 우리 이걸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식인데 그분은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저는 알고 있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돈이 그 남자가 쓸 수 있도록 맡겨졌고 그는 천막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천막 미팅은 8월 30일로부터 9월 8일까지 있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제목은 Bible Believing Camp Meeting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에 대한 믿음을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모임이 매년 앞으로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형제들 볼 수 있게 이거 돌려주시고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시길 바랍니다 모임은 테네시주 스윗 워터에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게 되었고 저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와서 설교를 부탁합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 여기 있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는 지금 가정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매주 여기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커는 단지 인터넷 설교자다 그는 오프라인 설교 안 하고 있다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향후의 일정인데 다음 주에 우리는 올란도의 부흥회에 갈 것이고 형제들 중 누가 설교하십시오 다만 여자 설교자 안 됩니다 우리는 팝콘 프리칭을 할 건데 레이 제가 지금 알았는데 다음 주에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우리는 8월 30일에 캠프 미팅에 갈 거고 거기서 제가 주의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의 KJV 박물관에 가서 저는 설교할 겁니다 그 박물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4일에서 9일까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밀워키에서 크리스찬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석할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와서 설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케이 내가 지치고 소진되더라도 내가 더 쉽고 싶긴 하지만 가겠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도 분배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벌인다 해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밤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없을 걸 아시길 바라는데 이제 여러분 형제들이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아멘?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저는 내일 자매를 아끼는데 그녀는 항상 자신이 구령한 걸 얘기합니다 그건 신실하고 놀랍죠 여러분은 전도지를 나눠줘 보셨습니까? 누군가 구령해 보셨습니까? 제 말은 작은 일에 신실하시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온라인? 이제 때로 저는 설교 초청을 받는데 왜냐하면 제가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보혈을 설교하고 또 바른보금을 전하기 때문에요 전 여러 해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오케이 이렇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계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스마트폰이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스마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스마트폰이라 부르죠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USB 포트가 보이죠? 그 USB 포트에 전기를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온통 내 폰 충전 좀 하자 찾고 어디 꽂을 데가 없냐고 두리번거리는데 모든 이들이 그 파워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워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신실하고자 하는데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신실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설교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신실하고 싶은데 로마서 1장 16절은 하나님의 파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건 USB가 아닙니다 No! 제가 스페인어로 말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의 파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1절으로 4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로버트 브레이커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은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이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 복음 아니야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누군가가 제게 그들의 성경을 읽기는 합니까? 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계속하니까요 따라서 복음은 권능입니다 복음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보혈입니다 레이 형제 오늘 제가 당신과 같이 찬송하자고 한 곡이 뭐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한다면 당신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배터리는 바닥을 보이게 되는데 당신의 폰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블랙 검정색은 죄의 색깔인데 그렇죠? 즉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필요할 건데 그게 없으면 당신은 검어집니다 당신은 죄에 빠지고 백슬라이드 하게 될 겁니다 노! 실족입니다 슬라이드 여러분의 폰 화면을 슬라이드 합니다 네 백슬라이드 여러분은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도서 8장 4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권능을 얻겠습니까? 제가 기억으로 말했는데 자 전도서 8장 4절 맞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그런 즉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쓰는 성경은 1611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제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스페인어 성경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멕시코에서 열린 30회 컨퍼런스였고 그들이 쓰는 성경은 1602 버전이었죠 그것은 옛날 스페인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 기반해서 만든 것이죠 그건 놀라운데 제가 스페인어 성경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없지만 예전에 레이나 그리고 발레라라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1569년에 레이나가 스페인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여러분 레이나의 의미 아십니까? 여러분이 레이나를 찾아보면 그건 여왕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여왕이었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발레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말로르 월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서 생각하는데 그는 1602 판을 개정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누가 바른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걸 완성해 주셔야 한다고 했죠 스페인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은 항상 잘못된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음 본문을 사용하고 제대로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성함이 레이 있습니다 레이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웃기죠? 레이가 킹이라뇨? 왕이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는데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레이 목사가 믿는 스페인어 성경을 쓰고요 그는 헤이 우리는 발음 성경을 써야 된다고 말하죠 그는 흥미롭습니다 제가 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지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왜 제가 여러 곳을 다니는지 그것은 저를 겸손케 하고 거의 두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를 고평가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들을 쓰러뜨리는 배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알라모에 갔습니다 우리는 알라모 요새 바깥의 기념품점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 그 사람입니까? 당신 그 설교자입니까? 당신 그 남자 맞습니까? 라고 깜짝 놀랐고 저는 나마라는 건가? 해서 뒤돌아봤죠 그가 당신 이름을 기억 못하겠네요 했고 저는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저는 당신의 스페인어 영상 다 봤습니다 그는 영어를 했지만 자신이 과테말라에서 왔다고 했죠 그는 자기 이름을 내게 말했는데 저 잊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 이상합니다 인디언 이름 같습니다 그 이름은 구카카카카카 이런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그는 자기 아내와 아들 장모, 장인과 함께 왔고 그들은 유튜브로 제 스페인어 영상을 다 봤다는 사람들이었죠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휴가를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우리는 어쩌다가 서로 만난 겁니다 그들은 저를 격하게 포옹했고 저도 포옹했고 한동안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이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제를 발견했는데 제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후에 발견한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한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주님께 굴복한 신실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또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아주 드물게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봅니다 발견한다면 그건 스가리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건 예언자의 경우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 종종 그 사람들이 그룹을 이뤄서 우리를 보라 하고 큰 그룹을 이뤄서 세를 과시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리를 이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다수가 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습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을 믿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모인 모임과 교회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주님을 계속 신뢰합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당신을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에이멘 네, 말씀하세요 네, 당신은 제게 두 번 그걸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저는 자, 이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묻어가자 하는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 종종 사람들이 그룹을 결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모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그걸 발견하는데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에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하나님을 몰아내자 했죠 저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육신들이 모일수록 더욱 육신적으로 됩니다 오케이, 더 육신적으로 바뀝니다 때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쉽습니다 혼자 있기 좋은 때가 어디죠? 숲 속에 있는 거죠 때로 숲으로 가서 혼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숲에는 어떤 직선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숲에 커브들을 두셨는데 완전한 직선은 잘 없고 직선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도시에서 여러분은 온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직선들을 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숲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맞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룹의 일원이 꼭 돼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교회는 예외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이는 여기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다른 이들과 다르고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알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화라는 칭찬입니다 저는 그것만을 신경 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걸 알았으면 하고 왜 저 사람들이 제게 설교 초청을 하는지를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복음과 보혈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숨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나서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이들처럼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제 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습니다 옳라 이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왜 그는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모셔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영접 방식이 왜 그렇게 널리 퍼져 있을까요? 잘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초청하세요 모셔드리세요 그렇게 하나요? 그런 거는 성경이 없는데 제가 그 책 여기 뒀습니까?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초청하라고 왜 난 말하지 않나라는 책인데 그건 그들이 때로 그룹으로 모여서 저는 그 그룹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들이 따라간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능가한 거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 건데 성경 어디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라고 하나요? 우리가 흉부수술 그런 걸로 가슴을 열고 집어넣어야 되나요? 그건 어떤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믿음을 통해 당신 마음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 당신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경 어디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정작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복적인 요청을 드리는데 그건 누군가가 그들에게 call이 ask, 요청의 의미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른 구절들에서 calling from heart,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부를 때 그건 믿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완성돼 속제사약을 믿어야죠 어떤 그룹이 다른 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서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아 그거 바보 같았어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해야 되죠 왜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냐면 저는 교회 정치 싫어하는데 그들 항상 서로 분열해서 싸우기가 바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나와 있어서 양쪽 모두의 문제를 봅니다 저는 어떤 교회 정치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의 원인은 그들이 성경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집 안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 바깥의 세상은 거의 모르고 살았죠 지금은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방금 그녀가 한 말은 성경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죠 한데 이제 그들은 아이폰을 가졌죠 전 모릅니다 세상 어디인가 그런 장소가 있겠죠 아이폰이 없는 거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 말하곤 했었죠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정글에서 나왔다 돌아가면서 다들 아이폰을 사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외부인들 누구도 오지 않는 정글 안에서 아이폰을 켜고서 자 로버트 브레이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걸 보고 있을 겁니다 혹은 러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레이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영상을 보고 있겠죠 우리가 갔던 멕시코 동네들 중에는 그들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하룻밤 쓸 전력을 얻으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데가 있고 그래도 그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곳에 가봤는데 로라가 말하길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그 사람은 약간의 기름을 넣고 작은 발전기를 돌려서 그의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 앉아서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전기를 달리 얻을 데가 없고 닭들과 칠면조들만 있는 데였죠 그들은 그럼에도 스마트폰에 열중이 있었는데 따라서 폰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거기서 보금을 찾을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바른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 대신 잘못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전 이 사람들이 입을 닫아주길 바라는데 그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것은 공격하고 싸우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건데 하...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내고 있냐 하면 육신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을 욕하는 열매는 그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과 다르게 처신하고자 해왔고 어떤 이들은 그 점 때문에 저를 좋아하지만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사람들의 생각에 개의치 않습니다 로라와 제가 이전 교회를 떠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는데 그거 뭐라고 부르죠? 전 좀 폐인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죠 아 이런 그들이 나를 미워해 제 부친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너 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는 시각을 시선을 신경 쓰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자 저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당신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제 생각에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잘 알려진 목사들이었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전 그들의 생각을 신경 썼고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나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었고 하지만 이제 그건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에 서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연단을 주셨고 전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게 이해 되십니까? 이제 저는 적을 늘린 것일 텐데 헤이 전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들도 성경에 밀착해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 책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나쁜 사람이면 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저는 나가서 사람들을 주님께 쟁취해 오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 보겠죠 우리 심판석에서 보겠죠 그때까지 그 전까지 저는 참 크리스찬이 되고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제게 전화해서 헤이 브레이커 형제 당신 독립 침례교도인데? 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 듣는 건 제가 싫어하지만 그들이 당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독립 침례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제가 돈을 주고 구독자를 모았다고 거짓말하는데 전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싸우고 공격하는 거 하지 않고 다만 성경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채널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제 충고를 받아들였고 한 명은 거부한 것 같은데 그 한 명이 채널을 온통 자 이 사역자 보세요 이런 얼간이 같은 사역자 바보 같은 목사 배교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걸 뒷말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매우 영적인 채 하면서 성경은 너희 안에 분녈이 있을 것이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표현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언급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의 사안에 참견하는 자입니다 전 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자 저 목사는 뭐하고 있나 그런 영상 찍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들의 신경 쓰지 않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고입니다 썬덕 비비바라비에순데소로키 제게서 성경은 보화들의 창고입니다 아멘 저는 보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저를 대적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전 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 그는 어떤 말을 했는데 나는 로버트 브레이커에 대해서 혹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하함으로써 당신이 기분이 좋다면 그건 시기의 전형인데 성경은 시기하는 것이 매우 육신적이라고 말씀한다 그건 저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저는 주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조롱하고 사람들을 비하하는 데 맞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되는 바에는 저를 죽여주십시오라 했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그건 끔찍합니다 사랑과 돌봄과 세워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말 뜻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괴짜인 건 압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 모두 괴짜들인 거죠 괴짜인 우리들 서로 간에 포용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 나아갑시다 자 아멘 질문 있으신가요 아 지금 괴짜라고 하셨는데요 제 직장에서 저만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그들과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은 나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아멘 아멘 내일 자매가 말하길 직장에서 자기만 구원 받은 사람인데 주변에서 오고 가는 나쁜 말들을 하루종일 그녀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신경 쓰이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동요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도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영예의 훈장인데 그건 우리가 바르게 행하려고 했다는 증거이니까요 아멘 저는 안티 독립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 많은 독립 침례교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남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인 줄 아는 듯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독립 침례교도들은 서로를 갈군다 그들은 저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저는 안수를 받았지만 선한 목사와 나쁜 목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할 것은 당신의 독립 침례교도라면 성도의 사랑과 사랑, 은혜와 온유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다른 쪽 극단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 놀이 아십니까? 시소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죠 당신 이쪽 극단에 있는데 다른 어떤 사내가 반대쪽에 확 앉으면 당신은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갈 겁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중룡을 지키고 싶은데 자유주의나 율법주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겠습니다 아멘 자 또 누구 질문 있습니까? 아 오늘 오래 했지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었고 말했듯이 저는 좀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때로 머리보다 마음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오늘 총기쇼는 없죠? 네 총기쇼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는데 이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독립 침례 교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전 거기서 안수받았고 다만 그 그룹 안에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애석할 뿐입니다 전 제가 이걸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시 독립 침례 교도라면 나쁜 독립 침례 교도가 아니라 좋은 편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교파들도 같은데 몇 가지를 잘못 알고 있지만 최소한 복음을 바로 믿은 은혜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플리머스 형제 다니엘을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인들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체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부르지 않는 열 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건 성경이 없다는 거죠 잘 하고 있는 교파들이 더 있지만 저는 어떤 교파를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당신 자신이 이 책 성경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입니다 당신은 리얼 바이블 빌리버이거나 혹은 아니거나입니다 아멘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 게 더 많이 있지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팝콘 프리칭이 기다리는데 저는 그때 부재 중일 겁니다 다음 주에 누가 설교하실까요? 리처드 형제? 또 할 겁니까? 아멘 당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모르겠다면 성경 구절 좀 읽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우리는 여성 설교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자매는 여기 나와서 간증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자매님 나오셔서 당신이 어떻게 여와의 증인에서 나오셨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참 놀라울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하는 걸 잊고 있었는데 제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의 우리 모교에 갔었고 거기서 사람들은 저를 만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지난 5, 6년간 당신이 유튜브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들이 여기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놀라웠는데 라티시아라는 이 여성이 라티시아라고요 그녀는 제 영상들을 보고 난 후에 여와의 증인으로부터 나왔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러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도 만났는데 그 형제는 치아파스에 살고 2주 전에 그가 저를 호출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당신 영상을 다 봤고 이제 저는 바른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그걸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들어야 되니까요 했죠 저는 성경 강의 성경 구절들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그가 2주 전 그 일을 해줬고 저는 2주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 그걸 해냈지 참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이제 꽤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왔는데 그는 멕시코의 다른 데서 왔고 그도 온라인으로 제 영상을 봤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게 저를 얼마나 고무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갔을 때 거기 제 시청자들이 오셨고 좋은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좋은 교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교제가 필요한데 저는 그들에게 가정 모임을 가지라고 말해줬습니다 교제를 가지라고요 이는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제가 타협해서 저 작은 박사 안에 머물렀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령해 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제기했고 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겠다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저는 놀라게 됩니다 그저 놀랍죠 저는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한데 또 오래 했죠 멕시코의 경우에 대개 한 시간 미만입니다 거기선 제가 더 빨리 말하는데 저 스페인어로 빨리 말합니다 빨리 말하죠 기도를 마치겠는데 리처드가 오늘 폐회 기도를 해주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교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복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해 하실 모든 일에도 감사드리며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임박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